내가 이번엔 영국 남 썰을 풀게 내가 필리핀에서 영국 남을 만났어 근데 그 영국 남 중에 좀 맘에 드는 애가 있었다 아니 맘에 드는 애가 아니라 좀 띄꺼운 애가 있었어 누가 봐도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눈빛 약간 깔보는 눈빛 이런 업신 여기는 눈빛 그런 거 근데 걔가 좀 생긴 게 뭐라 해야 되지?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생겼단 말이지? 그 그 사람이 옹졸하게 생기면 딱 그 꼴일 거야 그 케빈 형의 케빈 형 케빈의 형 어? 걔가 좀 옹졸하게 생긴 버전 같은 느낌이거든? 좀 뭐라 해야 돼?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어? 너무 잘생겼는데? 뭐야? 나 이 표정 잘 어울려 배트는 그래서 걔랑 좀 놀았지 난 좀 놀리던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거든 그 다음에 또 만나요? 그 밑에